오 에스프러스 오프라이드 오프라이드 얘는 챙기면 되겠네 obliged 하지만 o 아주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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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차 도우미 갑니다. 연료 도우미. 주차 도우미. 주차 도우미. 어 뭐야 타이어에 왜 체인이 안간게 아 저기 보이는구나 체인은 껴도 미끄러지는건 미끄러지네 미국차들이 속도는 다 빠르네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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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뭐 어디 걸렸어?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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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이씨 뭐가 꼈는데 어? 흰곳도 없는데 못가는거야? 왜이래? 어디로 가야겠다 아따 아따 아니 이게 뭐가 낀 거야 도대체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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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왜 안되는거야? 어? 이유가 뭐야? 아 ㅈㄷ 아니 이게 왜 안되는거에요? 어? 아 나 진짜 아이씨 네 지금 트럭 몰고 있는데요 진짜 왜 이렇게 어? 지금 트럭 몰고 있는데요 네 다른 차 몰게요 네 다른 차 몰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따 진짜 진짜 아치리가 진짜 좋은 차가 좋은 차는 맞는거 같아요 진짜 나름 한차만 한다고 딱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빡시네요 아이씨 네 너무 렉카에 또 렉카출동해야 되겠네 내가 간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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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지는거 봐 근데 체인해도 미끄러지는거 마찬가지라 그냥 개인적으로 머드타이어 끼워도 끼는게 나은거같아요 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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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하나 석유굴차 셀리베지 세미 트레일러 날려고 세대째 출발하고 있어요 기다려 내가 빼줄게 이것들아 아이씨 얘는 힘이 엄청 센거거든 역시 힘 세 역시 힘 세 이해할 수가 없네 자 기량 넣어줄게 알아두 자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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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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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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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oh